좋아요, 구독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민경철 감독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방송 공백을 저희 방송 배트맨에서의 공백을 이 종목을 공개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견뎌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카운트다운과 함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바로 KEM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 역시 심려를 기울여서 가져오신 선수죠. 이 선수 너무 저만 알고 싶은 선수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겨울에 선물로서의 우리 16강은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또 재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찾아오신 산타입니다. KEM 선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연장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고요. 그전에는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는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떴을 때 그때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일매일 끼다 보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 2019년도에는 이 회사의 매출액이 1,200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1,800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70억에서 420억으로 증가했고요. 작년에는 매출액 1,400억에 영업이익 80억으로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 합친 영업이익이 500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이 KM 종목의 시가총액이 700억 미만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 재작년 벌어들인 마스크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500억인데 지금 이 회사가 적자회사도 아니고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700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까지 낙폭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뜰 때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9,800원 또다시 우리 3월달 또 미세먼지 경보가 뜰 때 주가가 또 만 원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오다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우리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2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갑자기 돌연 대량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전 고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고가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최근에 5천 원까지 마이너스 75%의 좌절의 구간을 맛본 선수가 이제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한계점이었던 6,200원 구간을 오늘 종가상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6천 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거리대금 수반된 캔들의 눌림 구간에서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 분들이 관심주 추가해서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 종목이 폐패트병을 활용해서 반도체 만드는 데 있는 방호복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방호복 관련 주로도 시장에서는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천 원 깨지 않는 선에서 단타 시세 노려보는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에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저는 99.99% 이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사막의 크기가 많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는 황사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세먼지 관련 주로서의 KM 중장기 시세까지 두 트랙으로 노려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